네 오늘은 당신의 세상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10편 82편 5절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 10편이 쓰여진 이때 당시도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불이하고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10편 기자가 개탄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 모든 터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도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또 10편 11편 3절에서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으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회 기반은 이때 외처럼 10편이 쓰여졌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경로를 이탄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기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리스오인들과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건함의 기반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건강 또 교육 가족 등의 이러한 시스템도 그 모양에서 그 원래에 있어야 할 그 위치와 방향에서 벗어나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쉽게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까지도 너무나 많이 확산된 동성애에 관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제정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오인들은 필사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그렇게 해야 하는 범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것을 막아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대 탄환서라든가 서명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세상이 망가지는 것 그 기반부터 뿌리부터 터가 막 흔들리는 이 일에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손 놓고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10편 82편 3사절 두 번째 달락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진이나 하시는 도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셨는데 동일하게 이 요청과 명령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꿈을 쫓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욕심 안 내고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그냥 소박하게 그 꿈을 쫓는 것에 만족하고 살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올바른 평안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을 외면하고 내 것만 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러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여기서 지어준 줄 할 때 그 짓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카타티쪼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수리하다, 수정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땅의 기초를 회복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 하늘나라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슬픈 사람이 없습니다. 또 분노하거나 또 징호하거나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자신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들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점점점 확장되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고 세우는 데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의식해야 합니다.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창고 성경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장성한 아들들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장성한 성장한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그 피조물들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과단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모든 세상이 역시 함께 저주를 받아서 온 세상은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그런 죄악의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들이 역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고 자유한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동일하게 그 죄악된 시스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죠. 그것을 그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는 일도 자유케 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능력을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단락에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그 모양새와 구조와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는 개선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사용해서 대적을 우리 원수 대적을 계속 패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의도에 일치해 나가도록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에 일치해 나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경로는 당신의 완전한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일치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원수들과 인생의 고난들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